그리고 레드향 언제 어디서든 과일을 먹고 싶을 수 있으니까 이 친구 이 친구가 굉장히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이 친구가 있고요 그리고 이 친구 혼자 있으면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 또 있네요 이거 이거 뭐야 근데 제가 아까 전에 봤을 때 이것도 있었거든요 이거 뭐야 젓가락 2개 있어요 젓가락이 왜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가족 등본 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이건 뭐죠 이거는 주민등록 등본이네요 아니 등본을 왜 이렇게 가고 다니시는 거예요 잘ним 온다 왜 이렇게 너무 재밌다면 우리의 할부로 할관리로 말씀해주세요 그래 알감라 알감라 어떤 성장